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임실 성수면의 농업법인 종료주식회사 묘목장에 나와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드디어 왕밤 만접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접수는 충주에서 저희가 이렇게 가져와서 접을 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성드럽게 만인정 정말로 귀한 왕밤인데요. 지금 이렇게 대목을 키워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정성드럽게 이렇게 초를 묻혔나요? 초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껍질을 약간 벗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접을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올 가을, 올 가을부터 이런 만접, 왕밤을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텐데요. 아직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수량을 많지 않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선별, 또 예약을 해서 저희가 미리 이렇게 예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빠른 전문가들이 이렇게 순창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이 만접, 왕밤이 궁금하시면 문의전화 010-6608-4788로 전화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기는 전라북도 임미실군 성수면, 성수산자랑의 농업법인 종묘주식회사 농장에서 여러분들 설까치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설까치. 안녕히 계세요.